안녕하세요 조불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 가지고 한번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구요 1부터 310레벨까지 초보자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텍스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용어는 이제 카페라던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서 아니면 유튜브 검색을 하시던가 그래가지고 모르는 용어는 따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박아두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터 310레벨까지 총 정리를 했구요 뭐 레벨업 루트부터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레벨업 루트입니다 이제 1레벨을 찍게 되면 그린자탑이라는 곳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린자탑 같은 경우는 네냐풀 오른쪽 그림자 할머니 npc가 보내주는데 자 네냐풀 교실을 나오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그림자 예언가라고 있어요 이 할머니를 누르게 되면 그림자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탑에서 210레벨까지 레벨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추천사냥터는 35층 40에서 42층 그리고 45-1층입니다 뭐 여기서 개구리 버프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정수의 몬스터를 잡게 되면 개구리라는 보물개구리가 나와요 그 보물개구리를 잡게 되면 경험치 버프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210레벨을 찍었는데 개구리 버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시면 뭐 220, 230, 240까지 그냥 유지가 가능하다면 쭉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0부터 245까지 대린세이르 여기서는 이제 진입 퀘스트도 깰 수 있고 2차 각성 재료도 깰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림자탑 여기서 버프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바로 대린세이르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5부터 265 아르카디아 1, 2 여기는 에피소드 3 챕터 7을 깨게 되면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리체 같은 경우는 챕터 0을 깨고 나서 프로로그 챕터를 깨고 나서 이제 에피소드 7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리체인데 나는 왜 안 생기냐 하시는 분들은 프로로그 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5부터 284까지는 정령의 신전 진입 퀘스트 돌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냥 사냥하는 것보다 진입 퀘스트 깨는 게 훨씬 빨라요 이거는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물론 과금러 같은 경우는 사냥하는 게 빠릅니다 뭐 돈을 때려받고 어 도핑, 경험치 도핑을 하시는 분들은 사냥이 빠르다 하지만 이제 초보자 영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진입 퀘스트 하는 게 빠릅니다 그 다음에 284대는 1일 과제로 레벨 1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도전 과제 도전 과제 이거 양피지를 누르게 되면 주간 과제에 보상으로 레벨 플러스 1권을 줄 겁니다 물론 육성이 이제 이게 월요일마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월요일 6시마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을 넘어갔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 그러시면 1레벨권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6시 전까지 284레벨을 찍는 게 핵심이고요 만약에 월요일 6시까지 284레벨을 못 찍었다면 그냥 바로 받아주세요 초기화됩니다 이거 안 받아주시면 그 다음에 285레벨 때는 극한 퀘스트 라르사 지니 퀘스트를 깨주시고요 그리고 극한하고 나면 아카드라트 림보 지니 퀘스트 깨주시고 285부터 아카드라트 림보에서 310레벨까지 육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거는 과금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린세이르 지니퀘 아르카디아 쩔 또는 정령의 신전 쩔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빠릅니다 돈 내고 하실 거면 그리고 경험치 이벤트를 한다 해피아워를 한다 하시면 정령의 신전 지니 퀘스트보다는 정령의 신전 사냥이나 아르카디아 사냥이 조금 더 이게 더 빠르게 레벨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안 할 때는 지니 퀘스트 깨시고 이벤트 할 때는 사냥을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탯 찍는 방법 이거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성할 때 사실 대충 찍어도 이제 초보자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도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찌르기 캐릭터는 스텝 플러스 덱스 디펜 어질 주시면 되고 베기는 핵 마반 캐릭터는 MR 마공 캐릭터는 인트랑 MR 물리복합은 스텝이랑 핵 찍으시면 되고요 덱스 디펜 어질은 다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마검사 캐릭터는 이거 키운 순간 이거 볼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초보자 아니라고 단정 지을게요 그 다음에 220레벨까지 스탯 찍는 방법은 덱스는 레벨 마이너스 10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디펜 같은 경우는 레벨이랑 똑같이 찍다가 100에서 멈춰 주시고 어질 같은 경우도 100에서 멈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꼭 이렇게 안 찍으셔도 돼요 사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탯 찍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성 과정에서 그리고 주력 스탯은 남은 포인트 전부 투자 뭐 예를 들어 찌르기 캐릭터는 스텝이 주력 스탯이죠 베기는 핵 이런 식으로 주력 스탯은 이제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격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220부터는 공식 카페 매직 입어가셔서 캐릭터 게시판 재분배 활용하시면 되고요 공식 카페 주소는 영상 더보기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션 퀘스트 1부터 12인데 이거는 여기 매직 이버에 있는 거 활용할게요 미션 퀘스트 1 같은 경우는 205레벨을 찍게 되면 완료를 할 수 있고 1차 각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짜예요 이제 1차 각성은 그 다음에 미션 2 같은 경우는 데린 진입 퀘스트 215 장비 주고요 미션 3 같은 경우는 230 효과 아이템 줍니다 그 다음에 245레벨 달성하면 245제 장비 주고요 시효칸 진입을 하시면 250 장비 주고요 그리고 정룡의 신전 진입하게 되면 265 장비 정룡의 신전 어려움 진입하시면 275 장비를 줍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밑으로는 그냥 보상만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션 퀘스트를 깨게 되면 뭐 강화라던가 그 다음에 속성 인첸트 같은 거를 공짜로 테스트를 해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션 아이템을 착용하고 레벨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일즈위버는 미션 아이템 때문에 말 레벨까지는 장비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과금도 가능하다 레벨업은 자 다음은 육성 구간에서 챙겨야 될 아이템 2차 각성 재료 테만의 돌 혼돈의 알코올 게슈탈트 조각 변질된 코어 현자의 돌 이웨리드 예언서 태극신다 드랍 위치는 데린세이르 시오카나임 새벽의 탑에서 주로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멈춰놓고 어디다 적어두세요 그래서 이 아이템 먹으면 그냥 보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차 각성 재료는 정룡의 예언 정룡의 눈물 마법사의 돌 황금경단 드랍 위치는 정룡의 신전 아르카디아 아카드라트 림보에서 드랍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디다 적어놓고 그냥 먹으면 인벤토리에 보관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레벨별 필수 퀘스트입니다 205레벨의 데린세이르 지니퀘스트 첫 보상으로 5천만 시드 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층부터 5층 보스를 다 잡아야지 보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0 시오카나임 지니퀘스트 이것도 첫 보상 5천만 시드고요 265레벨의 정룡의 신전 지니퀘스트 첫 보상 1억 시드 275레벨 때 통과 의뢰 완료를 하셔야지 이제 1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80레벨 때 필멸의 땅 지니퀘스트 첫 보상 1억이고요 285레벨 때 극한 퀘스트 첫 보상 2억입니다 그래서 총보상 5억을 공짜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초보자 기준으로 그래서 테일주의버는 5억을 공짜로 제공을 해준다 이걸 기초 자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금 목록입니다 무과금 유저 같은 경우는 위에 말씀드렸던 5억 시드를 이용해서 팻 정도는 구매할 수 있고요 조금만 더 모으시면 뭐 팻 자동죽기나 아바타 몇 개 정도는 구매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기본 과금 약 한 3만원에서 이제 5만원 사이 정도 캐시입니다 캐시 5만원 5만 캐시 정도 충전하면 되는데 팻을 구매하시고 아바타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죽기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바타 같은 경우는 5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투구 머리 날개 다리 효과 이렇게 5개를 맞춰야지 아바타 효과를 받으실 수 있어요 5개만 까도 5세트를 맞출 수 있고 20개를 까도 맞출 수가 운이 나쁘면 못 맞출 수 있습니다 20개로도 어쨌든 아바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나중에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바타 강화라는 게 있어서 아바타를 소비를 해가지고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질러줘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뭐 나는 20개를 구매했는데 5세트 금방 맞췄다 나머지 남는다 하시는 분은 그냥 보관하고 계시면 나중에 쓸 일이 있으니까 그냥 보관하시면 되고요 리체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리체 키울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괜히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리체를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과금은 한 5만원 정도 이 정도 투자하면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천개 이하 천개 이하로 세팅을 하실 거면 단일 계열은 108작 데모닉 세트 복합 계열은 1개작 인퍼널 5세트 물론 단일도 포함입니다 1개작 인퍼널 이거는 선택이에요 단일 같은 경우는 108작 해도 되고 1개작 인퍼널 해도 되고 그리고 복합 무기 같은 경우는 8강 3레농 그리고 0에서 21작 데모닉 무기 이상을 맞추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알고 계세요 이렇게만 인지하고 계세요 그냥 초보자 티 내지 말고 거래할 때 괜히 초보자 티 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해서 이제 아 이런 아이템이구나 라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손목 같은 경우는 S25 본인 스타일 랜덤 옵션 손목 인퍼널이나 데모닉 손목을 끼면 되는데 뭐 S102 S-마공 S-마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거 이시면 되고요 아티팩트는 한계작 디펜시오 스팅거 매지카 슬래셔 디바인 아카드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스킬은 무기연마 방어구연마 콤보연마 보급연마 3종 세트 뭐 보급무기연마 보급방연 보급코면 속성무시 서드CN 2장 그 서드CN은 2장만 사시고 퀘스트로 2장을 배워주세요 그리고 컴폴리트 서드CN 4장 체력연마 10장 도장 저격연마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시스코어는 영진화 4강 플러스 30작 해주시고요 머클리얼 케이브랑 어비스 둘다 30작씩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검색하면 다 나와요 하다 보면 다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인지만 해두시면 된다 남은 돈이 있으면 더 모아가지고 융합된 기운 구매해서 4차각성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0개 이상 세팅을 하실 거면 알아서 세팅하세요 1000개 이상은 여기서는 더 이상 혼수들 이유도 없고 알아서 이 이상으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1000개 이상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1000개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기 조심하세요 사기꾼이 많습니다 무조건 말이 길면 사기예요 무조건 과금 유저는 유튜브에서 사기 관련된 영상을 꼭 보시고 테일주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패스킬입니다 패스킬은 1레벨 때 생명 2레벨 선택 룬경험 또는 부활 3레벨 때는 일반적으로 집중끼고요 막시민 같은 경우는 신속을 사용합니다 4레벨은 이제 경화 강타를 사용하는데 저는 조금 더 경화 쪽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편한게 좋기 때문에 경화를 선호하고 강타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5레벨은 본인한테 맞는 속성을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극한 스킬 같은 경우는 신속의 미약하고 약정감파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속성 강화랑 약정감파는 특수 케이스인데 보통 아나이스 유저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위에 위에 스킬을 배운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엔 테일즈버 던전입니다 0순위는 어벤더노드 쟁탈전 클럽 경쟁전인데 스펙은 무제한이에요 무조건 높을수록 좋고 다른 클럽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경쟁이기 때문에 스펙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어비스 던전 100층부터 1층까지 있는데 100층은 고수들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5층부터는 일반적으로 고스펙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고스펙 구간이에요 75층은 고스펙 구간 고스펙 구간이고 55층은 애매한 스펙 도는 유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5층은 만만해요 꽤 만만하기 때문에 무자본도 어느정도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돌 수 있다 다음엔 심연의 틈 이거는 75층하고 유사 스펙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머큐리얼 케이브 솔로 같은 경우는 무자본도 가능합니다 무자본으로 제가 직접 돌아봤기 때문에 무자본 육성 영상을 확인하면 되고요 지금은 난이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파티 플레이는 머큐리얼 공파 스펙컷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모든 캐릭터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 카페라던가 나중에 올라올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 어느정도 투자가 필요하다 다음에 허상은 솔로 사냥터이기 때문에 그냥 죽지만 않으면 무조건 돌아주세요 다음은 카타콤 지옥 무자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골무닭 골로 낙한 필드보스인데 스펙 상관없이 그냥 때리시면 되니까 그냥 가서 잡으시면 됩니다 한 대만 때려도 보상 주니까 꼭 참여하세요 다음에 프라바 전초기지 이제는 난이도 많이 낮아졌죠 이거는 시간 남으면 돌아주시고 어벤던로드는 꼭 돌아주세요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나머지 콘텐츠는 그냥 찾아가지고 시간 되면 돌아주시고 시간 안되면 뭐 패스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이제 스펙컷 용어입니다 이제 파티구할 때 사용하는거 기본적으로 3차각성 2차극한을 기본으로 해요 이거는 거의 공짜 초보자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거구요 4각 이상 4차각성 이상 유저 컴마 컴플리트 서드CN 4장 서마 서드CN 4장 저격연마 저격연마 5장 먹은 유저 또는 도장연마 또는 도장연마 도장 저격연마 그리고 각성무기 이상 무기각성 이상 그 다음에 15만 이상 체력 15만 이상 능강마는 능력강화 5장 이상 5장까지 배운 사람 심화 10룬 심화 룬강화 1장 먹은 사람 4각 컴져마 4차각성 컴플리트 서드CN 4장 저격연마 5장 영강마는 이런 스펙 요구하는 파티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룸마 이상 룬 레벨 40유저 그리고 7연마 무기연마 콤보연마 방어구연마 보급형 무기연마 콤보 방어구 송무까지 다 배운 유저인데 이것도 사실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장강 45 이것도 별로 없는데 무기 랜덤 옵션에 장비강화 45% 붙어있는 사람 그리고 이터 소울링크 가디언 블래싱 소우리터 스킬 보유자 이렇게 해서 보통 파티 구할 때 이런거 물어보구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챕터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는 에피소드 3 챕터 7까지 있구요 에피소드 4 챕터 1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3 챕터 7은 카타콤 지니 캐스트 기도 하고 아르카디아 지니 해주는 캐스트 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르카디아 사냥할 때 에피소드 3 챕터 7을 어느정도는 깨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레벨 때 그리고 에피소드 3 챕터 5는 승자의 증표라고 해서 한달동안 데미지 증가 10% 부적을 주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제 아이템 세팅을 마치고 나서 이제 컨텐츠를 돌 때 깨시는걸 추천드리구요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4 챕터 1 같은 경우는 사과선 지니 캐스트 입니다 이거 머큐리얼 케이브 돌기위해선 필수로 깨주셔야 돼요 모든 챕터는 챕터 손목 강화 아이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로 클리어를 해주셔야 되구요 챕터 7을 제외한거는 뭐 말랩 찍고 몰아서 도전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하셔도 돼요 챕터 7만 사냥터 때문에 미리 깨놓는게 좋다 라고 아시면 되구요 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넷야플 입구로 가면 디르웬이라는 NPC가 있습니다 1일 퀘스트로 랠리 강화 재료를 주구요 그리고 1일 1회 퀘스트를 진행해가지고 랠리 옵션 최대치까지 계속 퀘스트 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몬스터카드 초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시스템이죠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몬스터카드 이론편 그리고 몬스터카드 제작 풀영상 몬스터카드 관련된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배우셔도 되구요 이것도 어려우시면 그냥 돈 주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뭐 그림 맞추기 숫자 맞추기구요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냥 용어가 생소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뭐 복잡하게 되어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얻는 방법은 공식 카페 매직이버 그리고 일본테일즈 위키를 참고하시면 해당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주소는 영상 더보기 확인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온 용어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한 이유는 그냥 이런게 있다 그리고 검색할 수 있게 그냥 오픈북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북 느낌으로 모르는 용어는 다 여기 있는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플러스 알파로 즉 그 조블유튜브 에서 모두 다룬 내용입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해당 목록마다 다 자세하게 설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개 세개를 이용해가지고 검색을 통해서 좀 더 세부사항을 알 수 있다 여기는 그냥 큰 목차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보자분들이 이제 시작할 때 알아야 될 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구요 뭐 사실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생소한 용어도 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테일즈버가 그렇게 많은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사냥터도 핵일화되어 있고 정보도 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이 정도만 베이스 깔고 진짜 플러스 알파로 조금만 아시면 테일즈위버는 마스터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일즈위버 할 생각이 있다 나는 초보자다 근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만 좀 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